수박주스 오빠는 드라마 잘 봤어요 웃어주세요 거침이라도 웃어주세요 오늘은 운동할 수 있을거야 수박주스? 왜 울어요? 아니 아니 못봤어? 수박주스? 아니 아니 저희가 이런거 말해도 돼? 말해도 돼 저희가 교정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댓글을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안되나요? 우리 입도 풀 겸 오프닝이니까 한번 구자 토크 해보도록 몰래카메라 수영생 진짜 부딪히다 대기 롸 игра 타입 뭐라고? 뭐라고? 진짜 모르겠어요 나이 더 웨이 감사합니다 저기도 있어요 여러분 나 입색이 있어 근데 이 미션이 좋은 것보다 진짜 한 거지 어! 한 개 차 우주석 가정 반짝이는 저벼 저벼 그 옆에 있는 다른 자세에서 레츠고 마치 모델 워킹다 야 빨리 와 아! 여유부립니다 자!